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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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심산홍병을 어디를 가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앤늘거니 말 누르면 초승길이 모련디 오날 보니 앞동산이 초승 에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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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천갑자 동방산은 사천갑자 살았는디 도내 나는 백년도 못살아 에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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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 놀러 가냐 쉬어 가냐 한 번 가면 못 오는 길 오이 가리노 옹 자 고가노 옹 에헬헬헬우 예רה 예에헬헬헬 에헬헬헬헬 É hel 예다 아이케기로ets Fernand 아이케기로 difficulties 세왕산 가시자고 하적을 허내 살던 집도 다 버리고 동네 가운데 마지막 인사 세왕산 가시자고 하적을 허내 하적이야 하적이로 오구나 세왕산 가시자고 하적을 허내 저 자식도 다 버리고 일과 친척 다 버리고 세왕산 가시자고 하적을 허내 하적이야 하적이로 오구나 세왕산 가시자고 하적이로 오구나 세왕산 가시자고 하적을 허내 세왕산 가시자고 하적을 허내 세왕산 가시자고 하적이가 그러하나 세왕산 가사 세왕산 가식 세왕산 가사 만나 보자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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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무안비탑을 나무안비탑을 법성원융부인상 나무안비탑을 해로부동폴레정 나무안비탑을 문명무상절일체 나무안비탑을 아예여 아예여 청군이야 청군이야 아침 문명은 쉬어들가고 소홍니 송정으 쉬어가세 아예여 아예여 청군이야 청군이야 깊은, 깊은,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 깊은 물에 다리를 놓아 망하원인공동의 다리청청 다리청청으로 했어요? 여기는 청군노력은 안 돼요 그냥 다리청청 다리청청으로 다리청청으로 그거봅 나머지 프린트한것은 요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기 떡을 갖다가 향기에서 돌려보시오 요것이 우리 모처럼 모신 옥주인님께서 가져오셨으니 예 여기서 한번 따 보시고 자 한번 따세요 자 아삼거 진도가 옛날에 옥주였어요, 옥주, 그래서 우리 옥주인님이 진도분이셔요, 그래서 옥주인님이셔요. 아, 그러면 우리 옥주인님이셔요.